2024년 3월 20일 하츠보시아곤 두 번째 홈런 시간 오늘은 이 아이돌의 정보가 해금이 되었습니다. 사이타마에서 살 것 같은 이 갸루 아가씨의 이름은 쉬운 스미카 하츠보시아곤 아이돌가 1학년 1반 나이 15세 후카이도 출신 취미 노래방 sns 특히 몸이 유연하다 수업이나 레슨을 자주 빼먹는 불성실한 갸루 익살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기운 넘치고 밝으며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기질은 그녀의 매력이다 평가 입학 전에는 발레로 3개까지 뻗어나간 실적을 가지고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입학 후 아이돌을 할 마음은 없는지 의욕이 없다 대신 열심히 아이돌을 목표하고 있는 절친한 친구 릴리아를 응원하고 있다 역시 시리즈마다 있는 인싸 갸루 아가씨 캐릭터 하지만 아이마스 속 갸루 혹은 인싸 친구들은 모습만 그렇게 보이지 사실 속은 상냥하고 착하며 노력파인 유니콘 같은 갸루 인싸인데 스미카는 그는 유니콘이 아닌 진짜 갸루 컨셉에 맞게 친해력은 쩔지만 수업은 땡땡이치고 노력하지 않는 전형적인 갸루 타입으로 오히려 아이마스 내에서 흔히 찾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갸루하면 사이타마이온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울도 깨버리고 후카이도 출신이라는 게 또 신선하네요 이번 스미카는 프로필도 프로필이지만 캐릭터의 서사 설정 역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스미카는 아이돌에 흥미가 없다는 것 본래 바이럴 유망주였고 실력도 출중한 아이였지만 하츠보시 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흥미를 잃고 수업도 레슨도 땡땡이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릴리아라는 아이랑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릴리아라는 아이는 4번째 홈룸 즉 4월 3일에 공개될 아이지만 스미카랑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음 넥컷에 등장해야 하기에 사전에 이미 이름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둘이 절친이라는 것을 보니 같은 1학년으로 보이며 릴리아를 응원하기 위해 옆에 있기 위해 하츠보시 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스미카의 프로듀스 포인트는 아마 이 부분이 중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 pv 영상에서 나에 대해 뭘 하는 건데 부분 역시 릴리아를 넘어서 무언가 더 있거나 진짜 릴리아 바라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네요 담당 성우님은 미나토비아씨로 12월 16일생 도쿄도 출신으로 도쿄배우생활협동조합 소속이십니다 22년도에 배협에 입사하게 되며 활동을 시작 멤버들 중에서 가장 경력이 적은 신입니다 학원 마스가 21년도부터 성우를 뽑고 있었으니 이게 첫 오디션작일 것이며 거의 2년 만에 그 데뷔작을 선보이게 되었다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섯 번째 멤버가 공개 갸르라는 전형적인 불량 컨셉 속에 숨은 이야기를 가진 시훈 스미카 과연 릴리아랑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아이돌에 관심 없는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이야기는 어떤 소설을 가질지 기대가 되네요